자 일단 소개를 좀 드리도록 왜 이렇게 웃어요? 아 너무 행복해 우리 애가 메이크업이 아주 투명하게 자기가 했다고 준비를 했더라고 오늘 내추럴하게 소민이는 전형적인 그 약간 그 봄나들이 룩이네 오늘도 소민이도 예뻐 오늘 그 약간 봄날에 플래시민 같아 대학도 아 지금 예뻐 오늘 소민아 달걀이나 깨 잘해 잘해 이렇게 해야지